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66만 2천 가구로 46%를 차지하고 맞벌이 가구 중 절반인 283만 1천 가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맡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나이든 부모를 부양했다면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결혼해 독립한 자녀임에도 여전히 부모의 도움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장년층에게 손주돌봄은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재롱에 즐겁고 자식들을 위해서 여전히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질병을 얻어 손주병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황혼 육아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주돌봄을 통해 어떤 병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주병 손주병 맞벌이하는 자식의 자녀를 황혼기에 접어든 부모가 대신 양육하며 얻는 질환을 말합니다. 주 5일 하루 평균 9시간 육아의 노동강도는 젊은 사람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만큼 몸 여기저기에서 고장이 일어나기 쉽상입니다. 황혼 육아로 병드는 손주병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 육아로 앓는 대표적인 손주병 첫 번째, 손목 건조염 손주 안을 때마다 손목에서 시린 통증을 느끼신다면 건조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골격계가 약해져서 아이를 돌보다 관절 질환이 나타날 위험이 높습니다. 아이를 안고 어르는 동안 관절을 무리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손목관절은 가장 혹사당하는 부위입니다. 8-9kg이나 되는 아이를 반복해서 안게 되면 꺾인 손목관절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주를 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관절 질환이 바로 손목 건조염인 것입니다. 건조염이란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건처러가 불리는 막에 염증이 생겨 부위가 붓고 통증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힘줄이 있는 곳이라면 인체의 모든 부위에서 발병이 일어날 수 있지만 주로 손목과 손가락에 가장 많이 발병합니다. 건조염 초기에는 통증 부위를 사용하지 말고 찜질을 하면 도움이 되지만 아이들이 울고 보채는데 손목 아프다고 안 하나 줄 수 없으니 대부분 그냥 파스를 붙이고 끝내는 경우가 허다하죠. 손목이 붓고 열이 나면 냉찜질을 해주고 통증만 있을 때는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낮시간에 자꾸 손목을 사용하게 되니까 차도가 있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 황혼 육아의 어려움입니다. 황혼 육아로 앓는 대표적인 손주병 두 번째, 허리디스크와 퇴행성 관절념의 가속화 황혼 육아를 맡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허리와 무릎은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허리디스크의 퇴행으로 허리가 좋지 않은 노년층에게는 육아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 눈물이 쏟아지는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안을 때 보통 아이 체중의 10배에서 15배의 하중이 허리에 가해진다고 합니다. 아이 체중이 7kg만 돼도 안아 올릴 때 허리에 70에서 105kg까지의 하중이 가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그냥 역기를 들라고 하면 도저히 들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안았다가 내렸다가 하는 일을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퇴행성 척추통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기띠를 이용해서 아이를 앞으로 매게 될 경우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허리를 뒤로 젖히게 됩니다. 이때 머리 중심선을 맞추기 위해서 목을 숙이고 허리 근육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요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아기를 뒤로 업었을 때도 문제가 생기죠. 골반 뒤로 무게가 이동하고 흉추라고 불리는 등쪽 척추뼈가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고 등, 어깨, 목 근육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황혼 육아를 담당하는 6, 70대 성인층은 퇴행성 변화로 무릎관절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릎이 그런 상황인데 아이를 안고 업는 과정에서 무릎에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의 연골 파열이나 인대 손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퇴행성 관절념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황혼 육아로 앓는 대표적인 손주병 세 번째 마지막 우울증 자식 힘들게 사는 것이 안타깝고 다른 사람 손 빌리자니 믿없지 못해 손주 육아를 맡았지만 자녀들에게 감사하다는 소리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이야 뭐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육아 방법에 대한 견해차로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고 또 손주가 다치기라도 하면 원망까지 듣게 되는 것이 황혼 육아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담감은 더 커지고 자녀로부터의 이런저런 압박도 있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하고 당장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니 애만 끓습니다. 손주 돌봄의 건강까지 챙기기 위해서는 평소 스트레칭이나 맨손체조를 통해서 근력을 키우는 것이 보탬됩니다. 손주 돌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죽이 되어 쓰러져 쉬게 되지만 그 와중에서도 꼭 운동을 멈추시면 안 될 일입니다. 노동과 운동은 엄연히 다른 것이니까 말입니다. 또 아이를 안거나 없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그 후에는 충분히 관절을 쉬게 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또 아이를 안아올릴 때는 허리만 숙여서 올리기보다는 무릎을 굽히고 서서히 일어나며 가슴과 밀착해 아이를 안아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황혼 육아에서 기쁨만을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